내가 바로 홍자머니다. 남자야, 남자.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자. 진짜 상남자다. 큰 소리로 울면서 태어났단 나. 세상아, 정말 반갑다. 나의 거울에 다 구비 웃지 마라. 사나이 일한다. 사람이 뭐냐고 묻지 마라. 나도 남자야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폼나게 폼나게 살아간다. 나는 나는 꿈있는 남자. 내가 바로 홍자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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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소릉이 났어. 나 진짜 소릉이 났어. 나 진짜 소릉이 났어. 나 진짜 소릉이 났어. 너무 귀여웠는데 이제 존경하고 싶어졌어. 아주 완벽히 남자가 보였어. 멋있다. 앞으로 어떤 가수 어디까지 가고 싶어? 누구 닮고 싶어? 남진 나훈아 선생님 같은 탑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홍자머니라는 이름을 이제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홍자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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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